운명이야. 운명이란 놈은 언제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인생이야. 일본 서스펜스 단편집 스릴의 탄생 네 번째 이야기 고가 사부로의 함정에 빠진 인간 1. 이미 10시는 한참 전에 지났는데 아내인 노부코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도목희는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앙상하게 뼈가 드러난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언제 어디를 가본들 세밑이 코앞인 이 시기에 바닥까지 신용을 잃은 그에게 한 푼이라도 돈을 빌려줄 이가 있을 리 없다. 그것을 모를 그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노부코가 홑겹 한 장으로 추위에 떨며 돈을 마련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그는 소용없다며 그녀를 말렸다. 그러나 노부키 입장에서는 이 손쓸길 없는 가난을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려고 한가닥 희망을 품는다 한듯 무리가 아니었다. 결국 도목희는 의미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아내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그가 예상한 대로여서 아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틀림없이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지친 다리로 절망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가련한 아내가 이 집에서 내쳐지고 저 집에서 거절당하며 터벅터벅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덧 여우처럼 뾰족한 얼굴을 한 모린정의 화신과 같은 고리대금업자 다마시마가 낡은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건들건들 걷는 모습으로 변했다. 도목희의 눈에선 눈물이 배어나왔다. 그는 그것을 털어버리려는 듯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그의 움켜진 주먹은 흥분 때문에 부들부들 떨렸다. 이번 봄 그와 아내는 지독한 유행성 감기에 연이어 걸렸다. 줄곧 실직상태였던 도목희는 그때까지 친척이나 친구에게 갚지도 못할 빚을 잔뜩 지고 있었으므로 도리 없이 다마시마에게서 50원의 돈을 빌렸다. 그때부터 도목희는 병에서 충분히 회복되지도 못한 몸으로 핏담을 흘려 적은 돈이 남아 손에 쥐면 그 대부분을 다마시마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빚은 줄어들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부쩍부쩍 늘어나 어느새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엔 정도가 되었다. 다마시마는 독촉의 손길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고 특히 연말이 가까워지자 매일같이 찾아와 아우성을 쳤다. 도목희 부부가 사흘 동안 음식다운 것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세밑을 앞두고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은 다마시마 탓이라 해도 좋았다. 아내의 귀가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도목희의 마음속은 다마시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다. 찌익찌익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마지막 초가 끝을 향해 타들어갔다. 흔들리는 불꽃에 지독하게 황폐해진 방에 무너진 벽 위로 마귀를 떠올리게 하는 그의 검은 그림자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했다. 다마시마를 계속 원망하고 있던 도목희의 가슴에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는 오싹하여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윽고 한 곳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표정은 점차 무시무시해지고 얼굴은 흙처럼 굳어졌다. 그는 괴로운 듯 신음했다. 양쪽 관자놀이에서 실같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으흐흐 죽여버리겠어. 그는 드디어 마지막 말을 입 밖에 내었다. 그는 고리대금업자 다마시마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다마시마의 목숨과 맞바꾸게 될 자신의 값싼 목숨을 생각하며 쓴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나 그에겐 달리 살 길이 없었다. 저 여우같은 다마시마가 붉은 피를 쏟은 채 그의 발밑에서 꿈틀꿈틀 사지를 떨며 숨이 끊어져가는 가련한 모습을 떠올리자. 그는 조금 유쾌해졌다. 게다가 다마시마를 죽이면 다마시마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몇몇 사람들도 동시에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여러가지 마음 때문에 결국 다마시마를 죽일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니 도목희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결심이 무뎌질지도 모르고 쓸데없이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 나는 널 오랫동안 고생시켰다. 난 더 이상 살아갈 방도를 모르겠다. 나는 그 흡혈기 같은 다마시마를 죽이고 자살하겠다. 너 혼자서라면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사내답지 못한 서방 따위는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다오. 이런 유서를 남겨둘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너무 평범한 남편이나 할 법한 일이란 생각도 들고 거기다 유서가 너무 일찍 발견되면 방해를 받을지도 몰라 도무키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기로 했다. 다마시마의 집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문단속은 꽤 엄중한 듯 했다. 소문에 따르면 야간 경계는 한층 심하다고 하니 어떻게 숨어 들어갈지가 문제였다. 죽일 방법은 더더욱 문제였다. 도무키에게는 단돈은 물론 주머니칼 같은 가벼운 날붙이마저 없었으니까 그런 것을 살 돈은 물론 없다. 만약 십전이라도 있으면 감자라도 사서 주림을 면하고 다마시마를 죽이느냐 마느냐 하는 생각은 내일 고민할 것이다. 도무키는 다마시마를 죽일 흉기조차 없다고 생각하니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초는 최후의 불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지 일순간 확 밝아지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작아지며 호련 쓰러졌다. 도무키는 느릿느릿 어두운 방을 나왔다. 2장 대로는 새밑 대목을 맞아 밝고 북적거렸다. 가게의 진열창에는 갖가지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고 모두 도무키가 한 달에 한 번도 손에 넣을 수 없을 만한 금액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1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거센 바람에 옷자락을 휘날리며 무리를 지어 바쁜 듯 걸어 다니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섞인 도무키는 차림새가 조금 초라하다는 것 외에는 남의 눈길을 끌만한 특징은 없었다. 다소 살기를 낀 그의 낯빛은 새밑이라 분주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조금도 받지 못했다. 도무키 역시 바쁜듯이 걷는 사람들 중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시종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었다. 사냥 모자를 눈썹까지 푹 눌러쓰고 몸을 숙인 채 저벅저벅 걸어갔다. 다마시마의 집은 어두컴컴한 뒷골목에 있었는데 밤에는 용무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 연말인데도 이미 완전히 문을 닫고 자리에 들어 정막에 빠져 있었다. 다마시마의 집에 가까워지자 도무키는 이상하게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이 말라왔다. 그는 문 앞을 두세 번 서성이며 왕복했다.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다. 뭔가를 구실삼아 그를 만날 수 있다 해도 맨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용쾌 빈틈을 노리고 덮친다고 해도 노인치고는 튼튼해 보이는 다마시마를 상대로는 오히려 도무키가 제압당할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흉기를 손에 넣고 잠든 틈이든 등을 돌린 틈이든 어쨌거나 빈틈을 노리지 않으면 성공할 것 같지 않았다. 도무키는 쪽문과 뒷문을 밀어보았지만 양쪽 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담을 넘기에는 아직 시각이 너무 이르다. 도무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조와 불안에 휩싸여 다마시마의 집앞을 왔다갔다 했다. 가끔은 지나치는 사람 그림자에 쫓겨 대로 쪽으로 나갔다. 대로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집앞으로 돌아왔다. 밤은 점차 깊어지고 추위는 점점 더해갔다. 하지만 숨어 들어갈 만한 기회는 조금도 주어지질 않았다. 그래도 그의 용기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는 집요하게 그 집 앞을 맴돌았다. 몇 번째인가. 대로 쪽에서 다마시마의 집이 있는 어두컴컴한 뒷골목에 들어왔을 때 도무키의 다리에 턱하고 걸리는 것이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천보따리가 있었다. 도무키는 아무 생각 없이 보따리를 집어들었다. 보따리의 내용물은 가벼운 종이따발 같은 감촉이 나는 물건이었다. 도무키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종종 돈을 줍는 장면을 상상했었다. 돈을 줍는 것밖에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돈을 주우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종종 생각했다. 기적적으로 돈을 주어 궁핍한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몇 번이나 열망했다. 하지만 공상은 결국 공상으로 끝났고 그런 기적은 결코 실현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오늘이야말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일종의 이상한 불안에 뒤덮여 도무키는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서 종이 포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어인 기적인지. 종이 포장의 내용물은 정말로 지폐 따발이었다. 도무키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당황해서 지폐 따발을 품속에 쑤셔 넣었다. 쥐어본 적이 없는 액수라 잘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500에는 좋게 되는 것 같았다. 도무키는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있기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오자 그는 겨우 숨을 돌렸다. 어떻게 하지? 신고를 할까? 주인을 알게 되면 10%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주인을 금방 찾지 못하면 그대로 유보된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사례금을 제외하고 신고할까? 아니, 그랬다간 알려졌을 때 곤란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조리 가져버릴까? 500엔이 있으면 이젠 죽지 않아도 된다. 다마시마를 죽일 필요도 없다. 이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 500엔씩이나 떨어뜨리고 다니는 얼빠진 인간은 이 돈이 없다고 한들 그다지 곤란하지도 않을 것이다. 가짜! 도목희는 드디어 그렇게 마음먹고 말았다. 그는 사방이 갑자기 밝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말라붙은 가슴에서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다. 캄캄한 집에 돌아와 그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내는 아직도 돈을 구해보겠다고 마을을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 어서, 어서 이 낭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도목희는 가슴을 두근대며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집은 칠흑처럼 캄캄했다. 도목희는 어둠 속을 더듬으며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불러보았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그는 집을 나와 근처 자파점에서 초를 두 개 샀다. 벌벌 떨면서 품속에서 주운 돈 중 10엔짜리 지폐 한 장을 뽑아 건네주었지만 가게 주인은 별로 수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잔돈을 내주었다. 다음에는 식료품점에 갔다. 연이어 식빵과 버터, 햄을 샀다. 그리고 과일 가게에서 새빨갛게 익은 사과를 샀다. 그는 침을 꼴깍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굵고 새하얀 서양초는 오래간만에 집안을 쾌적하게 밝혀주었다. 그는 정신없이 식빵을 먹고 사과를 깨물었다. 배가 든든해져 조금 여유가 생기자 오랫동안 피우지 않았던 담배가 생각났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샀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한 모금 연기를 들이마시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바로 조금 전 죽음을 각오했던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어째서인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느긋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은 한시라도 빨리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빨리 아내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쉽사리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어쩌면 자동차에 치인 건 아닐까? 혹은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무분별한 생각을 품은 게 아닐까? 그의 불안은 점차 더해갔다. 어쩌면 그를 포기하고 도망친 게 아닐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목희의 생각은 점점 나쁜 쪽으로 향할 뿐이었다. 아니, 역시 덧없는 희망을 걸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돌고 있을 것이다. 도목희는 다시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에? 이제 도목희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때 문득 방 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방 가운데쯤에 마루청 위에 타다 남은 짧은 초가 서 있는 게 아닌가? 그가 조금 전 이 방을 나갈 때 마지막 초가 다 타버린 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흔적이 한 방울의 촛농 위에 끝이 타 형체만 남은 심지가 붙은 모양으로 따로 마루청에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이 타다 남은 초는 그가 나가고 나서 누군가가 가져온 것이다. 물론 그것은 아내 노부코가 틀림없다. 그렇다면 아내는 한 번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남편 도목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또 어딘가로 나간 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설사 다시 나갔다 해도 갈 곳이 없는 그녀는 이미 돌아왔어야 했다. 그는 한층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밖에 나가 아내를 찾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목적지가 없으니 길이 엇갈릴 우려가 있었다. 그는 주체 못할 불안으로 안절부절못하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편지 같은 것이 그제야 눈에 띄었다. 그는 가슴이 철렁하여 달려들듯 그것을 손에 쥐었다. 그것은 분명히 노부코가 써놓은 편지였다. 도목희는 허둥지둥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낯빛은 순식간에 새파래 졌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다.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을 만한 곳은 남김없이 방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소용이 없었어요. 전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죠. 당신은 어딜 가셨는지 계시질 않네요. 저는 소매 안에 있던 한 조각의 초를 꺼내 불을 붙이고 후두커니 당신이 돌아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철양한 기분이었는지요. 우린 내일이면 이 헛강 같은 집에서조차 나가지 않으면 안 되죠. 한 푼 저축도 없고 동전 한 입 얻을 길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어요. 더는 눈물도 나오질 않더군요.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저라는 짐만 없으면 당신은 남자니까 반드시 뭔가 살 방도를 찾아낼 게 틀림없어요. 전 결심했어요. 전 당신을 떠납니다. 당신을 떠난다고 해도 제가 당신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 밉살스러운 다마시마를 죽이고 저도 죽을 겁니다. 다마시마는 조심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여자니까 방심하겠죠. 전 돈을 갚으러 온 것처럼 그를 만나서는 틈을 보아 찔러 죽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가끔은 이 가엾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부디 보람있는 인생을 보내시기를 노부코 도무키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리는 전속력으로 다마시마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아내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 편지의 문장마저 그가 아내에게 남기려 했던 것과 똑같지 않은가. 그녀는 그와 엇갈려 다마시마의 집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마시마를 죽여버렸을지도 모른다.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그녀도 그렇게 쉽게 다마시마의 집안에 숨어들진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여자의 몸이다. 다마시마에게 제압당했을지도 모른다. 부디 그래다오. 서두르지 말아 노부코 이제 다마시마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죽일 필요가 있었다면 내가 너보다 먼저 해치웠을 것이다. 아 내가 놈을 놓아둔 탓에 너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아 두렵다. 아무쪼록 아직 죽이지 않았기를 내가 늦지 않았기를 도목희는 헛소리처럼 중얼중얼 되내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4장 다마시마의 집 2층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쪽문이 벌어져 있어 슬쩍 밀자 손쉽게 열렸다. 아 안돼 노부코는 이미 안에 들어간 것이다. 도목희는 쪽문을 지나 안뜰로 달려갔다. 어쩌면 그곳 어딘가에 피로 물든 단도를 쥔 노부코가 기절해 있기라도 하진 않을까 눈을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현관에도 피가 떨어진 자국 같은 것은 없었다. 아직 참극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노부코는 무사할까? 다마시마에게 제압당한 것일까? 아 그렇돼도 좋다. 부디 무사히만 있어 다오. 집안 내부는 알고 있었으므로 도목희는 계단을 달려올라가 다마시마가 응접실로 쓰는 방을 목표로 돌진했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목희는 쏜살같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을 보니 노부코가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 번뜩거리는 단돌을 빛내면서 날카로운 기세로 다마시마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다마시마는 벽 쪽에 한껏 몰려 양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노부코 그만둬 도목희가 소리쳤다. 그러나 노부코는 듣지 못한 것인지 그저 찌를 기세로 발을 한 발짝 더 내디뎠 다. 다마시마는 깨악하고 목을 졸리는 새와 비슷한 소리를 냈다. 도목희는 노부코에게 몸을 날렸다. 오른쪽 손으로 단돌을 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노부코는 격렬하게 몸을 버둥대면서 뒤돌아보았다. 도목희의 얼굴을 보더니 아 당신 하고 외치며 단돌을 쨍그랑 떨어뜨리고는 팽팽했던 힘을 갑자기 잃은 것처럼 도목희의 가슴에 풀썩 기댔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칫 자칫 목숨을 잃을 위험에서 벗어난 것에 안심해서 공포로 창백해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마시마가 외쳤다. 뭐가 말이 안 돼 도목희는 증오에 찬 눈으로 파랗게 질린 다마시마를 보면서 고함쳤다. 뭐가 말이 안 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빌려준 돈을 갚기는 커녕 사람을 죽이려고 하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면 닥치고 있어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돼 가당치도 않구먼 사과도 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짓거리기는 이제는 못 참아 나는 고소할 테야 고소든 뭐든 해봐라 난 이제 너 같은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을지 몰라도 광가 다리들은 무서울 걸 무섭지 않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감옥에 들어간다고 상관 없어 하하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갚아 그렇게 돈이 좋은가 돈을 갚으면 할 말은 없겠군 돈을 갚고 얌전히 물러가 주면 아무 말도 안 겠어 좋아 당신이 찢어버렸어 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비교적 확실히 대답했다 차용증은 찢어졌어도 금액은 기억하고 있겠지 도무키는 다마시마에게 말했다 그거야 기억하고 있지 그럼 그럼 말해봐라 차용증이 없다면 갚지 않아도 되겠지만 난 너같이 비열한 인간하고는 달라서 그런 짓은 싫다 돈을 줄 테니 금액을 말해 뭐 돈을 준다고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좋아 금액은 원리합계 228엔 하고 46장이다 좋아 도무키는 품속에서 지폐다발을 꺼내 서툰 손놀림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다 자 여기 230엔 이다 아하 이 꿈이야 생시야 죽는 줄 알았는데 돈을 갚아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아니 이렇게 안심시켜놓고 단도로 나를 푹 찔러버릴 셈은 아니겠지 닥쳐 궁시렁 대지 말고 빨리 받아 뭐야 기분 나쁘게 조심조심 지폐를 받아 능숙한 손놀림으로 세웠다 그러고는 도무키가 깨끗하게 돈을 갚고 별로 해칠 마음이 없어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는 지금까지의 기죽은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환한 얼굴로 싱글벙글 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받았습니다요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잔돈을 드리겠습니다 잔돈 따위는 필요 없어 어? 그게 진짜입니까요? 다마시마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도무키씨 도무키씨는 가난해도 어딘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훌륭합니다요 단복했습니다요 닥쳐 도무키씨는 일갈했다 이걸로 더 할 말은 없나?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마시마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좋아 그럼 내가 할 말이 있다 니놈 잘도 오랫동안 날 괴롭혔겠다 도무키는 주먹을 꽉 쥐고 다마시마가 꾸벅 숙인 옆 얼굴을 때렸다 다마시마는 비틀거리더니 한심하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투덜댔다 아이고 이게 잔돈값 싫어구먼 뭐라고 속이 뒤집힌 도무키는 다마시마를 또 한 대 때렸다 노부코 돌아가자 도무키는 노부코를 재촉하여 개선장군처럼 유유히 다마시마의 집에서 나왔다 5장 집에 도착한 도무키는 노부코에게 돈이 손에 들어온 경위를 간단하게 얘기했다 그러나 주운 돈을 으로 minutes 도무키로 도무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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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노부코는 놀라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큰일이야. 다마시마가 살해당했어. 어? 두 사람은 석간에 바짝 달라붙어 몇 단에 걸쳐 크게 난 기사를 읽었다. 보도에 따르면 고리대금업자 다마시마는 오늘 아침 2층의 한 방에서 차갑게 누운 모습으로 고용인인 귀머거리 할머니에게 발견됐다고 했다. 다마시마의 가슴에는 단도가 꽂혀있었고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오늘 새벽 1시 내지 2시로 강도의 소인 같다고 쓰여있었다. 어머, 놀래라. 그럼 우리가 돌아간 직후에 살해당했군요. 어, 쪽문도 열려있었고 현관도 잠겨있지 않았다고 하니 강도가 들어간 거지. 처음엔 당신이 죽이려고 하고 다음엔 내가 죽이려고 한 걸 살려뒀더니 결국 세 번째에 진짜 강도한테 죽다니 어지간히도 죽을 팔자였네요. 어? 정말이지? 운이 없는 놈이야. 천벌이겠죠? 그래도 우리가 죽이지 않길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심받을지도 몰라. 정말 그렇겠네요. 갑자기 돈이 생겼고 여행까지 떠났으니까. 게다가 우리는 다마시마의 집에 갔었으니까요. 의심받을 여지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경찰한테 불려가면 어쩌죠? 어쩔 수 없지. 그건 그때 일이고. 도목히는 아내가 안심하도록 태연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은 여간 불안하지 않았다. 아니, 이미 불안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운 좋게 다마시마를 살해한 혐의는 벗는다고 해도 주운 돈을 횡령했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었다. 만약 그걸 숨기면 다마시마를 죽였다는 혐의가 더 높아질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마시마를 죽인 혐의도 풀 수 없을지 모른다.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목히가 갑자기 입을 다물자 노부코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어,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이제 잡시다. 종업원에게 이부자리를 깔게 하여 도목히는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불안과 뒤이은 두려움은 커지기만 할 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날이 새고부터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 형사가 아닐까 하고 가슴을 졸이던 도목히는 잠을 못 자 부은 눈을 하고 자리를 나와 서둘러 조간신문을 훑어보았다. 거기엔 생각지 못한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문은 다마시마를 죽인 범인이 이미 붙잡혔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어머, 잘됐어요. 노부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쁜듯 말했다. 하지만 도목히는 아직 충분히 자유롭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마시마를 죽인 범인은 다케야마 세이키치라는 남자로 어느 작은 술집의 젊은 고용인이었다. 그는 전날 밤 주인의 명령으로 거래처에서 수금한 외상값 500엔 정도의 지폐를 보자기로 싸서 품속에 넣고 집으로 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를 깨닫고 나서 정신없이 찾아다녔지만 누군가 주워가버린 듯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일하는 가게는 계속된 불경기로 파산 직전이라 그 돈이 없으면 정말 망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다. 세이키치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살하여 죽음으로 사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망연자실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큰 집 앞에 서 있었다. 그가 일하는 가게 부근에서 나쁜 평판이 자자한 다마시마라는 고리대금업자의 집이었다. 음 이 집이라면 오백엔이나 천엔 정도는 얼마든지 굴러다닐 것이다. 그는 다마시마의 문패를 올려다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쪽문을 보니 조금 열려 있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이끌리듯 쪽문을 밀었다. 쪽문은 어째선지 그냥 열렸다. 그는 휘청휘청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도 어찌된 일인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2층에서 새어나오는 등불에 의지해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는 등불이 들어와 있는 방으로 휘청거리며 들어갔다. 그러자 일어나 있던 다마시마가 그를 보고 고함을 쳤다. 그는 정신없이 마침 방에 떨어져 있던 단돌을 주었다. 그러고는 다마시마를 찔렀다. 책상 위에 지폐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그 돈을 품속에 구겨 넣었다. 금고는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겁이 나서 집을 뛰쳐나와 정처없이 배회하던 도중 순찰하던 경관에게 의심을 사 가까운 경찰서의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 처음으로 다마시마를 죽인 것을 자백했다. 어머 가엾은 사람이네요. 다 읽고 난 노부코는 창백해진 얼굴로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도목히는 죽은 사람같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한 곳을 응시하면서 더듬더듬 말했다. 운명이야. 운명이라는 놈은 언제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노부코는 남편의 모습에 다소 의아하면서 말했다. 그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결국 불행해진다는 거로군요. 그러나 도목히는 그 말에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일본 스릴러의 탄생 일본 스릴러의 탄생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고가사브로의 함정에 빠진 인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추리소설 1기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작가가 에드가와란포의 이름을 비슷하게 딴 필명으로 활동했던 에드가와란포라는 작가였죠. 그래서 에드가와란포 상수상작가 하면 믿고 본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높았던 추리작가인데요. 이 고가사브로가 바로 에드가와란포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 정말 한 끗 차이로 에드가와란포에 가려서 전세계의 독자들로부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굉장히 우수한 추리소설 작품을 많이 쓴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도 좀 떠올랐다가 아무튼 읽는데 굉장히 좋은 순문학 작품 낭독할 때 같은 기분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추리 스릴러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책이기는 한데 굉장히 완성도 높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운명의 함정을 믿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운명의 함정보다는 운명이 지는 행운의 빛방울, 행운의 햇살 이런 걸 믿으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일본 공포소설 원하신다고 하셨던 분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